요즘 예배소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소 3장 1절에서 13절이 아주 중요하고 풍성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3장 1절에서 6절 여기에 가서 보시면 신비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4절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신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비 그리스도께서 주신 신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신비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신비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내신 신비 교회의 신비 정확하게 6절에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 구약시대 구약시대 이전에 이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이 신비 영어로는 미스터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스테리 미스테리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은 이 신비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개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언자, 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비, 신비라고 하는 말은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은 신학성경에만 있습니다 신학성경 그래서 단수로 22번, 복수로 5번, 총 27번 이 단어가 우리 킹잼 성경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비밀인데 비밀 숨겨진 어떤 거 이걸 말하는 건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게시해 주지 않으면 사람이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진리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신학시대에만 이 미스터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사용이 된 거는 구약시대에 드러나지 않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시대, 때가 차니까 오늘 3장 5절 아까 하면서 이제라고 할 때 딱 이때 딱 이때라고 한 이때 이때에 드러난 이런 진리를 표현할 때 이거를 신비라고 이야기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교육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 산을 찾아요 산을 가서 이 계획과 음성과 뭐 이런 걸 한번 좀 다 알고 싶다 이렇게 해서 산기도를 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거를 알긴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부만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가운데 일부 신명기 29장 29절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밀한 일들은 영어로 secret things 이렇게 돼 있어요 은밀한 일들 감추어진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되 게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지금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많은데 그 가운데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은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은 걸 찾아내려고 그렇게 산기도를 가는 거예요 뭘 좀 받아 봐야 되겠고 예언기도를 받으러 머리를 뒤밀고 그러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많은 계획과 뜻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것들은 게시가 됐어요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세, 오경, 신명 이런 데 있는 거는 게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게시된 뜻만 잘 지키면 돼요 게시가 되지 않은 걸 그걸 찾아보려고 산기도를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은밀한 일들은 주 하나님께 속해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게시된 일들, 게시된 것들은 다 말씀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이것들은 우리와 우리 좌선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이 게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게시된 것들, 이거는 왜 하나님이 주시냐 우리가 그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행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게시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행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알아야 행할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드러내준 게시, 그 게시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 이걸 넘어서서 성경 밖에 있는 거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으려고 작정하신 거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는 무모한 일이고 불필요한 그런 일이죠 게시라고 하는 건 영어로 revelation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동사로는 reveal이라는 단어예요 reveal은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낸다 그래서 이거 명사형이 revelation 이렇게 되면 우리말로 게시 자꾸 게시를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다 게시를 받았다 이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 그 다음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인간에게 게시가 돼요 게시가 된다고 하는 거는 뜻이 뭐냐 드러내어 알려진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특별 게시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걸 자꾸 게시로 번역하게 된 문제가 있는데 그냥 드러내어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시, revelation이라고 하는 이 말은 드러내어 알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하게 귀에 들리고 눈에 보고 그런 게시가 아니에요 원래 게시는 드러내어 알려준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요한 게시록 책을 보잖아요 제가 요한 게시록 한번 가서 제목을 보겠습니다 제목 가서 보면 The Revelation of St. John the Divine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 요한의 게시록 이렇게 우리가 이걸 번역을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재림 계획이 다 드러난 책이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 게시록을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인지 아신 재림하러 오시는데 재림할 때 일어난 그 일들 가운데 인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안에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의 걸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Revelation이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숨겨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마땅히 알아야 될 이와 같은 진리 뭐에 대한 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인간이 마땅히 다 알아야 될 것은 하나도 숨김이 없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책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읽어야 되는 거 다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이 대원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어 보여준 것들을 담고 있는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 보긴나니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게시록은 이미 다 드러내어 알려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읽으면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자, 이 게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이런 게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쉽게 말씀드려 아담이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6천년 전에 살았잖아요 아담은 요한 게시록이 뭔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고 묻혔다가 부활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줬어요 아담에게는 아주 지극히 일부만 드러난 거예요 아담에게는 그 다음 사람이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조금 더 많이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렇죠? 다윗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이제 다윗 너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조금 더 알려진 거예요 자, 이사야를 통해서 조금 더 알려진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천여 탄생에 대한 거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말라기 대원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거지 이거에 한 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걸 다 주고 이제부터 내 계획은 이거다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게시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신학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시작이 되면 오순절날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100% 유대인들로 만든 교회예요 그렇게 되다가 10년쯤 지나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구원 받습니다 그렇죠? 그와 동시에 바로 전에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가면서 유대인들을 위한 베드로 같은 이런 사도가 일을 하다가 이젠 베드로는 아예 사라지잖아요 사도행전 13장 이후로는 베드로는 등장을 안 해요 누구만 등장해요? 바울이 등장하잖아요 바울만 등장하면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된 다음에 그냥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이렇게 쭉 다 누구에서 오시냐 사도 바울의 서신 이게 돼서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런 모든 게이시 이거의 완성 이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여준 그런 교회를 베드로도 거의 다 알지 못했고 그렇죠? 예수님이 다 드러내주지 않았으니까 사복음서에도 없고 구약성경에는 더더욱 없고 게이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전이 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디스펜세이션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이렇게 쭉 점진적으로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구원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 일을 위해 누가 등장하냐 사도 바울이 등장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는 교회가 진짜 뭐 하는 데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가서 그래서 말씀 전하고 고넬료가 구원받으니까 유대인들이 화를 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한테 가서 같이 음식 먹고 성령 침대 받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 가서야 비로소 신학교의 시대에 드러날 일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교회가 어떤 건가 하는 거가 바울에 가서야 드디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모든 것도 이루어지는 거는 심지어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거는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나서 AD 95년경에 하나님의 사람 성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한 게시록야라는 그런 게시를 줘서 그래서 예수님 재림의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완전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장세기부터 요한 게시록이 한 번에 주어진 게 아니라 적어도 1600년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게시가 주어지는데 게시는 항상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주어지게 돼 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알려줄 걸 다 알려줬으니까 게시는 끝이 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줄 거, 인간이 알아야 될 거 하나님에게 속한 거 말고 인간이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하고 직통 기도하고 직통 게시를 받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런다는 건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신실하고 뭐 해도 그건 다 거짓말쟁이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게시는 요한 게시록을 끝으로 해서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이상의 어떤 게시를 찾는 거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일이고 어느 면에서 저주받을 그와 같은 일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게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 게시록 간 이런 게시 이런 거 가운데 신비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신비 그 게시들 가운데 어떤 특정한 딱대 특별히 신학시대 신학시대에도 사도바울이 등장할 때 그때 딱 등장하는 이와 같은 그 게시 이거를 신비라고 표현하는 거다 신비 그래서 신학성경에만 신비가 나오는데 신비,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번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앱을 갖고 가서 신비라고 치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다 나오면 한 번 가서 이렇게 살펴보세요 오늘은 제가 신학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우리 교회시대를 향한 그런 게시들 가운데 신비, 구약시대는 전혀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가운데도 대다수가 알지 못하고 사도바울의 때에 가니까 드디어 이제, 막 이때, 딱 이때, 이때 딱 드러난 거 이거를 바울이 미스테리라고 해서 성경에 기록을 했거든요 이것 중에 몇 가지만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6장 25절 가서 보면 로마서 16장 25절 그냥 순서대로 제가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교시도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나서 영존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원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개시 여기 나와 있는 신비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이전에도 메시아가 온다, 여자의 씨가 있다, 천혜의 몸에서 태어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아직 확연하게 보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신비로 지금 표현하는데 이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 바로 전에 로마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24절 25절 거기 가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곳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 멀은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장은 특별히 올리브나무의 신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올리브나무의 신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 버리셨다 11장 1절 그러면 내가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렸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다니시는 분들 무천년주의 주장하시고 이스라엘 대체신학 하는 그런 분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수 이스라엘 버렸냐 뭐라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신비 이스라엘의 신비는 뭐예요? 예수님 제림하실 때까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충만해 구원 받을 그때까지 그때까지 일부가 눈 멀은 일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일어나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 신비 이게 누구에게 게시가 됐어요? 바울에게 게시가 된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온 세상을 다니며 이방인들의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 민족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을 하는가 그래서 9장, 10장, 11장을 할애를 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게 신비 그 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고 26절에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고백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치워버리니 그래서 7년 활란기 동안 온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되고 스갈에서 13장, 14장 있는 것처럼 저 땅에 사는 사람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은 용광로에서 정제되는 것 같은 그런 뜨거운 고통을 겪고 그리고 손들고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고 받아들인 그 일이 생기면서 민족적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이 저 올리브산에 내려오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 온 세상을 다시는 천연왕국이 일어나는 그거 그때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 머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런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 그것도 신비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7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2장 7절에 오히려 우린 신비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거다 여기 나오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 이 지혜의 신비의 특징은 뭐냐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세상에서 진짜 별거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거를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얘기하자 이 세상 통치자들 중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려나 그러나 이것은 기록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 자들 위해 예배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을 세상에 총명하다고 하는 사람 지혜가 많다고 하는 사람은 못 보고 그렇죠? 세상에서 별거 없다고 하는 사람만 그걸 본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 그래서 1장에 가서 보시면 27절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라는 거예요 지혜의 신비 세상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기준으로 보면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이렇게 한 사람이 구원도 받고 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 고림대전서 15장 51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휴거의 신비가 그 안에 표현이 돼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보이느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않냐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된다 이건 누구에게 게시가 된 거예요? 바울에게 게시가 된 거예요 바울에게 그 전에는 몰랐어요 이런 일 여러분 구약성교의 휴거에 관한 이와 같은 명백한 말씀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때가 되니까 딱 이때 바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와 같은 게시가 있다 이거를 신비 그런데 참 예수님 믿고도 이 신비를 부인하고 휴거가 어디 있냐고 그러지 그 목사님들이 이러니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거가 어디 있냐고 그러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적을 하고 휴거 얘기한다 그래서 전화 우리 사랑친구에게 갖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안 믿어서 미국에서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환란전 휴거를 다 믿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영화 레프트 비하인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미국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가서 영화관에 가서 그런 것들을 보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진리 그런데 그거를 목사들도 부인하잖아요 왜 그래요? 신비라 그런 거예요 신비 여러분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미스테리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에베소송을 우리가 읽었는데 에베소 3장 1절에서 6절은 교회의 신비가 나와 있어요 교회의 신비 교회의 신비 사도바울 전에는 이 마땅히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신비는 6절에 보금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 이소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면 그분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 그렇죠? 이거를 그 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에게 게시가 돼서 아이고 그냥 매료가 된 거예요 바울이 야 이게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온 삶을 이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교회의 신비를 알리기 위해 은혜의 보금을 전달하기 위해 30년간 매진하는 그런 일이 있다 자 에베소 6장 19절에는 거기 가서 보면 보금의 신비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의 보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거 이게 보금의 핵심인데 이것도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것도 하나의 신비다 신비 보금의 신비 골로세서 2장 2절은 아버지와 아들의 신비 그 다음에 대사로니카 후서 2장은 맨 마지막 때에 적구리소가 등장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불법의 신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법의 신비 이게 적구리시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적구리시도의 신비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디머대전서 3장 9절은 믿음의 신비 집사의 직무 이런 거 이제 설명을 하면서 집사들은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된다 믿음 믿음이 신비라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이거 있다는 게 어느 면에서 기적이란 뜻이에요 또 어느 면에서는 자 그 다음에 물론 말씀은 있었어요 그렇죠? 말씀은 메시아가 오고 천혜의 몸에서 나고 이런 게 있었지만 이게 직접 구현이 된 건 신약시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신비로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 건 신약시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났다 이 개혁성기처럼 그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가 뭐 미끼마우스 누구에도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났다니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킹잼 성경처럼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모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가 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시고 이 모든 게 신비다 신비 그렇죠 그 일이 누굴 통해서 일어나서 예수님 통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게시록 17장에 가서 보시면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다가 결국은 적그리스도 세력에서 죽임을 당하는 음료 바빌론 음료 바빌론 그 음료 바빌론을 태우고 다니는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오는데 이걸 또 신비라고 표현했어요 신비 그 전에는 게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점점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지금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 그렇죠? 이런 것들을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걸 왜 신비라고 부르느냐 사람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나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거나 하나님의 아들 성명님께서 또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일째 하나님이 드러내어 알려주지 않으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거를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에서 세상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대다수 지혜자들은 알지 못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거예요 부자들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자는 돈도 부자, 지혜도 부자, 명예도 부자, 권력도 부자 학식도 많잖아요 하여튼 뭐가 이런 게 많으면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 이거를 성경은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이 한번 앱이 있으면 앱으로 해서 신비를 한번 쭉 찾아가 보면서 이게 뭐를 하나님이 신비라고 했는가 이걸 찾아보시면 이런이러한 걸 하나님이 신비라고 했구나 그게 다 5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학시대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학 성경에만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스 3장에 가서 보니까 1절 이런 까닭으로 너희 이방인들 위해 예수 교실에 갇힌 자가 됐나 바울이 말하노니 1절은 제가 설명을 했고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 분배 경륜을 너희가 이제 들었을 거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분배하러 돌아다니는 사역 아니면 그 은혜를 분배하라고 주시는 그런 계획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포부가 찬 포부가 큰 그런 계획을 경륜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너희가 들었다 곧 게시로 그 분께서 내게 신비를 알리셨는데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너희가 읽을 때 그것에 의거하여 그 이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자 보니까 이제 게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나옵니다 게시 그렇죠? 게시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알려주는데 꿈으로도 구약시대는 꿈으로도 알려주시고 환상으로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됐는데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글로 기록으로 알려주시는 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하고 말을 하다가 글로 남겨놓은 거는 그건 영원 무궁토로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다가 말을 옮겨보세요 한 번 한 열 사람쯤 지나가면 그럼 그 말이 처음에 했던 말하고 많이 추가되고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가서 보면 어떨 때는 완전히 딴 말이 돼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게시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이거를 문자로 딱 기록하는 걸 그 성경은 영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감 그렇죠? 영감? 그래서 그 영감의 산물이 뭐냐? 성경 기록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져요 여기 글로다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히브리오로 기록하고 그리스말로 기록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주신 거 안에 내용이 하나님의 게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거를 그걸 해서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 영감의 산물이 이제 성경 기록입니다 성경 기록 이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게시를 영감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부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라 20절에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들이 이렇게 적어놓은 이와 같은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예레미야가 내가 이것을 써야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내가 내 마음대로 써야지 이렇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신 대로 말하였다 이렇게 돼서 영감의 산물로 성경 기록이 이제 나와요 가장 중요한 게 교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에베스 3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곧 겔시로 그분께서 내게 신비를 알리셨는데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너희가 읽을 때 그것에 의거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말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교리란 말이에요 이게 교리 그렇죠? 교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에 대한 신비인데 이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그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뜻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주고 싶은 모든 것은 성경 기록을 통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게시를 기록하는 데 사용된 이런 사람들을 거기 가서 보니까 5절에 사도들과 대원자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서 한번 보세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원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제 막 이때 이 신비를 게시하신 것 같이 교회의 신비 그걸 게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으셨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사도들과 대원자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이겠어요? 신약시대 사람들이겠어요? 저 교회의 신비를 알려준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에게 신약시대 사도들이겠어요? 구약시대 사도들이겠어요? 신약시대 그럼 신약시대 대원자겠어요? 구약시대 대원자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신약시대에도 사도가 있고 대원자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사야 대원자, 예레미야 대원자, 모세도 대원자, 엘리야도 대원자 그렇죠? 말라기 대원자, 구약시대 대원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구약시대 대원자들 말고도 신약시대에도 대원자가 있었구나 맞습니까?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사도가 있었구나 그 전장에 가서 보시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20절 가서 보세요 19절 그럼 우리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냐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사도들과 대원자들의 기초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또리다 지금 다 이거 구약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교회의 기초를 와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대원자들 그러면 교회 시대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사도들이 있었고 대원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도들과 대원자들은 신약시대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존재했던 사도들과 대원자들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 읽으실 때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원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개시하셨다 아, 이 사람들 아니냐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하고 이래서 이렇게 거룩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홀리,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이 뜻 자체가 뭐냐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이 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이 죄를 하나도 안 줘서 거룩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개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특별히 구분해 놓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의미의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대원자들은 신약시대의 신비들을 드러낼 목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그 목적으로 구분한 그런 사람들을 거룩한 사도들, 거룩한 대원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들,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하고 대원자 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는 특별히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특별히 구분했냐 주로 성경 기록의 게시와 영감 예를 들어 마태, 마태가 사도잖아요 열두 사도 아시죠? 마태가 사도죠 그 다음에 요한이 사도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사도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죠 그렇죠, 바울의 서신서가 14권이나 있잖아요 이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성경 말씀을 영감을 통해서 기록할 그런 목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쓰신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누가,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제 하나 했는데 누가는 누구하고 같이 다녔어요? 바울, 사도와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 사도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도 베드로 전우서, 사도니까 이걸 기록했는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마가가 기록했으니까 베드로 사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그러면 사도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 전령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무슨 일을 시킬 때 그 사람 시키는 사람 심부름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심부름꾼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아야죠? 누가 보내야지 심부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송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파송받아 그 일을 하는 심부름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히브리스 3장 1절에 예수님도 사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라 왜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냐?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 구성 역사를 완성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전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다 사도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두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열두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왜 사도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심부름꾼을 보내니까 보냄을 받아서 가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라고 하고 특별히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특사들을 사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주로 열두 제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 사도들이 특별히 한 일이 뭐냐?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신학 성경을 기록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도들을 보내셔서 말씀도 선포하게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사도들이 기록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열두 명의 사도가 예수님 밑에서 있었잖아요 다 보통 사람들이에요 특별하게 뛰어나고 그런 사람은 아니다 보통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지상명령, 대위임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달하는 이런 일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의 이름은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신학 성경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등등 나와 있으신 게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시고 가로뉴단이 배반하고 그래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마띠아라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또 사도의 반열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사도가 되려면 특징이 있어요 뭐냐? 사도의 표적들을 행해야 돼요 사도의 표적 사도의 표적 중에 하나가 뭐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유두고를 살리잖아요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거를 사도의 표적이다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가서 보면 사도의 표적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가 지금도 존재하냐?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이 다 완성이 됐는데 성경 기록을 또다시 적을 그런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만 존재했고 지금 이 시대 AD 95년 이후에 사도 요한 이후에는 사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사도라고 벌써 딱 주장을 하면 저건 가짓말쟁이구나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예요? 신사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내가 신사도라고 그러고 뒤로 쓰러뜨리고 나오면 저거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100% 정확한 거예요 없습니다 지금은 사도가 사도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도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성경에 27권 신학성경 가운데 14권을 어쨌든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록이 된 거니까 제일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요 위대한 사도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사도 요한 요한 아마 에이드 한 100년까지 살지 않았을까 오래 살았어요 또 요한 게시록까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보금서 중에 보금서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보금을 그 요한보금을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을 했잖아요 자 사도 두 번째가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원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개시하셨다 교회의 신비를 개시하셨다 자 가서 보니까 누가 나오냐 대원자가 나옵니다 대원자 여기 나오는 대원자는 대원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학시대 대원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원자는 참 제가 오늘 ppt를 해서 다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대원자는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가서 이렇게 가서 대원자 프로핏을 찾으면 어떻게 돼 있냐 one who speaks for God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 대원자예요 너무 쉬운 말이에요 중학교 애들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one who speaks for God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 대원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대원자고 모세가 대원자고 이사야가 대원자고 바울도 대원자고 그렇죠? 대원자예요 대원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변인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거나 해석하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대원자다 구약시대에는 모세,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거 모두가 다 대원자예요 그들이 전한 말씀은 대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베드로 후세 읽은 것처럼 성경기록의 대원 대원이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내용은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여러분 가서 이사야에서 66장 예레미야가 아마 51장인가 돼 있는데 한번 가서 52장인가까지 돼 있는데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그 안에 내용은 하나님의 경고, 회개척구 그게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척구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가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외국의 다른 나라에 모든 나라에 쫓겨갔다가 맨 마지막에 다시 돌아온다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책망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보존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렇죠? 그게 뭐가 들어있어요? 일부가 예언 앞날을 예측하는 예언의 말씀이 일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라피시라고 하는 이런 단어 동사는 프라프시 이렇게 돼 있는데 CY로 돼 있는데 이거를 예언자, 예언으로 번역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망치는 겁니다 성경을 망치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을 얼마나 했어요?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대언을 백을 했으면 그 가운데 열 개나 다섯 개 정도가 앞날에 대한 걸 대언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사야가 66장이 있는데 이사야에서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이거 보면 백 개 중에 열 개 정도가 앞날에 대한 대언 그걸 지금 우리는 예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대언의 일부가 앞날에 대한 그런 거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성경에다가 선지자 선지자 앞날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대언자, 이사야 대언자 그래서 성경에 최초의 대언자가 누구예요? 누가 보면 가서 보니까 최초의 대언자 아벨이 최초의 대언자예요 최초의 대언자 누구에게 대언을 했어요? 자기 형 가인에게 대언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아벨을 예언자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벨이 무슨 예언을 해요? 한 번도 예언한 적이 없는데 아벨을 선지자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벨이 대언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대언자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다 신학시대 초기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 말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신학 성경이 없었어요 한 15년쯤 지나서 드디어 야고보소 갈라데에서 등이 기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받아서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구양 말씀은 있는데 신학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드러내주시는 교회에 대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직통으로 받아갖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초기에는 그런 사람들을 신학시대의 대언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들은 주로 어떤 일하고 많이 관련이 있냐 사도들은 주로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일을 그 일을 위해서 불의심을 받았고 대언자들은 그런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일이 그게 중심이 아니라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실행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 실행의 문제에 관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실행에 관한 것들을 받아서 말씀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한번 가서 사도행전 1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서 이방인들이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이 내용을 보내죠 그 내용을 이제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가는데 여기 두 명이 따라서 갑니다 15장 가서 보면 32절에 두 사람이 따라가요 그 두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유다와 신라라고 한 사람이 이들과 함께 같이 가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해요 그런데 뭐라고 쓰여서 유다와 신라는 자신들도 대언자임으로 많은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을 굳게 세웠다 이게 대언자가 한 거예요 신약시대 대언자들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런 직통개시를 받아서 많은 말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고통이 와도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대언자는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임무 그게 주 임무가 아니고 실행을 하는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준 그런 사람들을 신약시대의 대언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신약교회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기초위에 세워졌다 맞죠? 왜 그래요? 성경기록을 기록해 준 그런 사도들 직접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한 그런 일을 한 사도들이 있고 실행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교회에서 올바른 성화생활하는 이런 걸 가르쳐준 그런 대언자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기초위에 교회가 이제 세워진 거다 고림도전서 12장 28절에서 29절 신약시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것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언어들이니라 모두 사도이겠느냐? 제가 묻습니다 모두 사도이겠느냐? 아니죠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아니죠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응사를 선물을 나눠주신다 그런데 이 가운데 AD 95년경 성경기록이 마감이 되기 전까지 존재했던 이런 사도의 선물이라든지 병고치는 선물이라든지 이런 건 그때까지 존재했고 그 이후에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스펄전이니 무디니 이런 사람이면 병을 고치고 쓰러뜨리고 그런 일 없어요 왜 없냐? 그 일은 끝났어요 그 일은 자 이제 이렇게 돼서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으면 소위 얘기하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profit, prophecy라고 하는 말을 예언으로 번역하면 이건 지극히 큰 오역이고 이것 때문에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이런 불상사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개혁성경이 다 이걸 예언으로 번역했고 킹잼 성경을 번역했다는 성경 저희 것 빼고는 다 예언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건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영어 사전에도 돼 있고 히브리어 사전에도 돼 있고 가서 보시면 profit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걸 뜻하지 앞날을 예언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profit, prophecy라고 하는 단어를 예언, 예언자로 번역하면 그냥 말기도 하나님 말씀이 그냥 그 순간에 완전히 망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언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언한 사람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데 대언의 일부가 앞날에 대한 그런 거다 그래서 예언, 예언자, 선지자로 번역된 성경은 말 그대로 수백 군데, 한두 군데가 아니야 수백 군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하고 부패하게 만든 거다 이게 심각한 그런 문제라는 거를 제가 나중에 개혁성경 분석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AD 90년 이후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진 이후로는 방언, 대언 이런 건 다 사라져서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게시를 마무리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다른 나라 말로 할 필요가 없잖아 이제 뭐예요? 주신 말씀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주면 끝나는 거지 다른 나라 말로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만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가서 보시면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 지어다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다 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떤 사람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난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의 신비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 이게 곤란한 거 아닙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신비가 뭔지도 모르면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신비, 교회의 신비, 휴고의 신비, 부활의 신비, 성육신의 신비 그렇죠? 바빌런 음료의 신비, 적구리의 신비 등등 나오는 이런 것들을 최소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2절에 청지기들의 요구되는 건 신실한 사람으로 여기서 신실하다고 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아서 그 맡은 바 임무를 임무는 뭐예요? 배급해 주는 거잖아요 배급 그렇죠? 청지기는 배급해 주는 거예요 받아갖고 배급해 주는 거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비들을 알고 배우고 익혀갖고 그거를 널리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30년 동안 세상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거다 그래서 디모데우스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어떻게 해요? 공부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연구해라 연구해서 그거를 나눠줄 줄 아는 디스펜스 나눠줄 줄 아는 분배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사랑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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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